그 다음에 어떤 느낌? 느낌을 얘기해 볼까요? 일본의 불량 학생. 뭔가 되게 자신감 있어 하는 분이. 자신감 있어요. 맞아요. 좋게 말하면 자신감 있고. 나쁘게 말하면. 나쁘게 말하면 거만한. 의기양양. 맞아요? 맞아요? 전 그렇게 살았어요. 그렇죠. 그렇게 사셨죠? 한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. 발도 약간 짝발이에요. 한 발은 옆으로 이렇게. 눈은 너무 예쁘게 그렸어. 눈도 되게 예쁜데 한쪽만 그렸죠. 보고 싶은 거 반쪽만 본다는 거지. 내가 보고 싶은 것만.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눈. 이 모양이나 눈이나 그렇지? 제가 어렸을 때 썩소로 엄청 유명했거든요. 썩은 미소.